오레가노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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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린 kommen 봐봐 금방病 flags 멍멍멍멍 Championships 쪼쪼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음식은 홍어 효랑 홍어에를 가지고왔는데 소 Treasury bath == 열은 홍어 열을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서 갈은 거예요 굵은 소금, 초장 김치는 일단 회랑 싸먹으려고 가지고 왔어요 잘먹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조금 후추를 올리고 그리고 마늘 매우 편집은 매우 편집하고 매우 편집해요 매우 편집합니다 홍어에는 안에 실같은게 있어요 너무 맛있어 어제 쑥쑥쑥쑥해 너무 날아오네요 뭐야... 매워지지 않아요 제가 누구를 봤는데 맛있다 소스 고추냉이 같이 먹어도 맛있네요 같이 먹어도 맛있네요 ㅋㅋㅋㅋㅋ 실날보즈는 아니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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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와.. 멜롱 멜롱 와아.. 밤하댐즈! 와아.. 밤하댐즈! 어우 짜! 야무얼 뱀 뱀 뱀 뱀 뱀 고기가 엄청 많이 먹었다 이제 이 감자 조합이 제일 좋아요 우리는 고기의 조합이 겨울에 들어가면 고기의 징후루 고기의 징후루 고기의 징후루 마카롱 콩콩콩 콩콩 콩콩 딱 찍어서 콩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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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홍어회까지는 살짝 느끼했거든요? 근데 세번째 홍어회 고추 다져가지고 뿌렸었잖아요 같이 먹으니까 그렇게 고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그리고 홍어회 김치랑 싸서 먹으면 당연히 맛있지만 여기 간 으깬거 있잖아요 요것도 정말 잘 어울리더라구요 요거를 계속 한번 드셔보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